오늘은 안 대표님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대표입니다. 네. 어떠세요 요즘? 좋습니다. 아니요. 혼자만 좋으신 거 말고 당 전체가 어떤지. 제가 깊이 잃고 살려낼 것입니다. 갈등만 더 커진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던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중진들과 다시 끝장 토론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끝장나겠어요. 끝장나. 통화 반대파들의 발언도 격하고. 어떻게 격한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죠.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들 하던가요? 괜찮으십니까? 이유식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이유식이면 쭈쭈? 예. 뭐 맘마? 예. 맘마. 아 저 깎아도 있구나. 그 쭈쭈 맘마 깎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대표님네 그 당내 중진들이. 다들 늙고 낡은 분들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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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냥 그냥. 진짜 싸우시겠네. 언제까지 그렇게 고구마 캐다가 반상에 가서 보도 따먹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을 겁니까? 씨없는 보도를. 피자 콜라. 피자랑 콜라 배달하고 배출까지 따고 비행기에 좁았더니 일반석까지 앉았으면 이제 동합을 할 때인 것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숨 좀 쉬세요. 중간에 좀 숨을 쉬시고 하셨을 텐데. 잠깐만요. 그리고 감정을 좀 푸시고요. 조용히 좀 잠깐만요. 동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좀 풀리셨어요? 네. 풀렸습니다.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저라고 또 해주니까. 언제요? 방금. 누가요? 다들. 어디서요? 못 들으셨습니까? 예. 전 못 들었는데. 저는 들었습니다. 저런? 동합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반대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던데 그 얘기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동합하면 우리가 이당으로 올라서고 집권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필. 필. 느낌. 필이 옵니다. 그 느낌은 주로 혼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동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뭐 며칠 전에 MB님도 그러긴 하셨어요. 지금은 단결할 때라고. 동의하시나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정체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체성? 네. 그것은 중간이면서도 중간이 아닐 수도 있고 중간이 아니면서도 중간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딘가요? 좌로 3칸, 우로 3칸, 중간에서 두 발자국 좌우로 2칸씩 더. 혹시 정체성이 반문? 그만 좀 정확하십시오. 정말 예리하십니다. 자체 여론조사 하셨죠?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부시럽대요. 엄마?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여론조사에서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제가 자, 봐요 여기. 3등 하셨네요. 유 대표, 홍 대표 다음으로. 이게 야권만인데도? 네, 3등이시네요. 심지어 호남에서도 지셨는데. 1위 1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주 접았기 때문에 콧구멍이 좀 커지시네. 어떻게 이걸 떠지냐.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맘마나 좀 먹고 오십시오. 맘마 저는 먹었어요. 냠냠 짭짭. 안 드셨으면 드시러 가세요. 그럼 드시러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허기지니까 저렇게 막 더 막 올라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신승훈 사랑 느낌. 네, 아이 waveform. gjorts面 Casanova. 아이고 예ת MAJ.